오늘도 경제 일정들 알아볼 텐데요. 일단 장이 마감된 이후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아이비엠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인텔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9월 경기 선행지수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8월의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9%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상치를 상회한 바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나오는 지표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간밤에는 버라이젠이 실적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또 오늘 밤에는 AT&T도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미국에서의 5G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지표 나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증시의 방향의 실마리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지하이텍도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2차 전지 코팅 장비 제조사입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어서 한국에서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1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증시에서는 관련주들의 움직이 좀 부진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엔캠의 공모 청약, 네이버의 실적 발표까지 이어집니다. 이외에도 포스코 케미컬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또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어떤 실적 내놓을지 그리고 시장에는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게 될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